제한 시간 100초 동안 양 커플은 2인 삼각으로 다리를 묶은 채로 상대 진영에 있는 공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 본인팀 바구니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. 더 많은 공을 넣은 팀이 승리고 그 팀은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거예요. 떨어지면 그냥 끝이구나.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서 공을 돈으로 환급... 자 이 싸움 볼 만합니다. 야 재밌겠다. 빅매치. 야 여기 또 여기 또 개싸움이네.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나 최선을 다할 때고 그랬는데 결승 안 올라가는데. 너무 재밌겠다. 최선을 다하는데 결승 보기에 올라가. 무슨 말인지 알아? 목만 잘 것 같습니다. 목만 잘 것 같습니다. 목만 잘 흐른 거야. 자 이 싸움 볼 만합니다. 야 재밌겠다. 빅매치. 진영재이자 개싸움입니다. 이거 개싸움. 자 이 싸움 볼 만합니다. 야 재밌겠다. 빅매치. 야 진짜 개싸움입니다. 이거 개싸움. 3 2 1 자 1 2 2 1 2 2 2 아 나 이런다. 1 2 1 2 1 2 3 3 하나 와 와 강아지가 하나 둘 첫 차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길다 길다 길이니까 빠져 아 이렇게 먼저 잡지 마세요 잡지마 잡지마 야 구기도 보통 아니다이 으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뭘 이렇게 하지 마. 이름은 끝나. 이름은 끝나 형. 야 이거 끝났다. 재석이 형 결승 올라갑니다 형. 야 재석아 너 그러면 결승 올라가. 너 그러면 결승 올라가. 야 우기야 우리 결승 올라가면 안 돼. 우기야. 그러나 결승 난다. 야 우기야 저걸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결승 올라가면 안 돼. 우리 결승 올라가. 우리 결승 올라가. 우리 결승 올라가. 우리 결승 올라가. 결승 올라가. 우리가 얼른 넣는 거야? 저쪽으로. 내가 결승 올라가. 너희 누나가 부담아. 다시 넣을게. 어떻게 된 거지. 그러니까 선을 이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임이야. 아 질려고 하는 거지? 질려고. 우리가 얼른 넣는 거야. 여기 있죠? 어? 어젯이 울어요. 어젯이 울어요. 너무 무서워요. 우리가 얼른 넣는 거야? 이쪽이야. 야 우리가 100개야. 이대로 하면 광수 있어. 아 이대로 하면 광수야. 우리가 만큼 많은 데 져야 돼. 우리가 만큼 많은 데 져야 돼. 하나. 형들아 저기다 하나 넣을게. 저거 다 빼면 돼. 30초 남았다. 저 뺏어 올라가라고. 유령이다 유령. 야 질려고 하는데. 원영아 빼. 야 아주 둘이 난장판 아니야. 우리랑 바로 붙어야 되니까 좋다. 야 빼지마. 아니야. 아파 아파 아파. 야 빼지마. 야 빼지마. 아우 헷갈려. 누가 이긴거지? 원영아. 내가 뺏어요. 아 재석이. 야 재석이. 야 재석이. 나 뺏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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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재석이 성. 자 유재석 팀 승리. 자 바로. 아유. 아유 왜. 왜 우리가 올라가. 오케이 자 바로 이어서. 수정으로 이기셨어요. 오케이 아 수정으로 이겼다. 아 어머. 아 웃으셨어. 어 distributed 너무 마일로. 哥 걔워. 야 아니야. 야 너 방을 껴써어? 아니야 진짜 아니야. 맹세야. 네 저 아니야 나 아니야. 안 껴었어. 야 너 방을 껴면 어떻게 가야. 아 빨리 들어.